부처님 경전을 옮겨 쓰는 불교수행법이자 전통 불교문화예술의 결정체인 사경기술을 지닌 장인, 사경장이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사경장을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을 첫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김경호 회장은 40년 넘게 사경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으로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사경을 연구하고 기술로 승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로 보유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라시대 제작된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물이며, 불교가 국교가 된 고려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해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고, 조선시대에는 일부 왕실과 사찰에서 명맹만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사경장과 김경호 사경장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무역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용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